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명상인의 명상입니다 자 오늘은 공원에 나왔는데 왜 공원에 나왔냐면 오늘은 제가 저번에 아무 노래 챌린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직구 신곡 나오지 않습니까 썸머 헤이트 썸머 헤이트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제 강사님 모셔 가지고 댄스 강사님 모셔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그 썸머 헤이트 챌린지 한번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람 안녕하세요 자 이분 누구냐 하면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박예림씨 예 박예림씨로 분이 하세요 자격수요 저요? 네 명상인의 애청자 예림입니다 아 개림씨 또 사람이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된사하는 정말 힘들죠? 이것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아무튼 자 이분이 또 그런거 하지마 그리고 고등학교 댄스 춤사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예림씨한테 춤, 해작 배우고 바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혼자 연습하긴 했는데 이쁘게 안되더라고 이쁘게 좀 배워야겠어요 너 이거 하고 왼손 하죠? 왼손? 왼손 이렇게 하는거지? 너 오른손으로 했어? 응 오른손이요 아 오른손이다 오른쪽으로 찍는거지? 오른쪽으로 찍는거지? 이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찍히는거지? 어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? 아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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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주죠 어 잠깐만 뭐야 아 뭐야 느낌 뭔데? 아 느낌 뭐야 일단 내 춤을 한번 봐봐 아 그래 잠깐만 더 등준이 안되나? 등준이 안되나? 응 저거 짠 짠 짠 짠 짠 아니면 이거를 약간 힙하게 하고싶은데 느낌이 안나 짠 짠 하고 짠 하고 빵 해야 되는데 보이시죠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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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지마 몸을 약간 약간 이런 약간 백스텐 백스텐 느낌으로 백스텐 느낌으로 약간 빼면서 어 그렇지 여기 여기 해보세요 태양을 피한다 세양을 피한다 약간 덜커덕해 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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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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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빵까지 했고 자 이건 아니 근데 이것도 나 궁금한거 있어 무릎 하는거야 이것도 약간 굽혀줘야돼 나는 약간 다리를 밟아 아 약간 아 이렇게 밟는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못 한번 땡기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땡기고 오케이 1 3 8 1 3 8 1 2 3 4 5 5 1 3 4 아 오케이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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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제일 없어 원 투 갓탁 갓탁 네 4 어 약간 너무 자연스럽네 진짜 네가 한번 봐봐 내가 봐봐 오케이 원 투 갓탁 갓탁 네 어 잘하는데? 오켄 나 느낄 있어 어 약간 좀 뻣뻣하긴 한데 그건 어쩔성 원 투 스크츠 에이 에이 아니 과하게 해도 되는데 좀 뭔가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없지 아 그러니까 몸을 좀 눕히는 느낌? 아 그렇게 하지마 옆으로 살자 뒤로 넘어가지마 이거 오 너 그쪽부터 하냐? 아 이쪽이 맞는거 같아 아 맞아 이거 발도 해야돼? 이 스텝 아시나요? 살짝 이 발은 뒤로 가고 아 약간 이 느낌? 해봐 내 느낌은 이거야 어 맞아 그래서 나는 살짝 이 발을 뒤로 빼 아 일부러 뒷는 발을 가고 나머지 발을 뒤로 빼 네? 이렇게? 아를 떼지마 아니 나 어려우면 아래에 저렇게 안나와 아니 아까대로 해 아 진짜 다음에 뭐 진짜 리얼로 할까요 아니면 정할까요? 리얼로 할까요? 리얼로? 지배 한번 해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원 투 단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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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되고 오 비기명이 없앤 Windows 아 같이 비기면 같이 그리고 개다리춤 개다리춤은 어느 발? 오른발? 근데 저는 저도 이거는 아니 개다리춤 아니 개다리춤 가르침 에이 진짜로 오실 때 동아리춤 발은 이거 일단 개연습하다가 에이 에이 이거 이거 들 때도 무조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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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에 맞춰서 어? 머리가 죄송합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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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. 아 안녕하세요 왜! 아니, 아니 왜케raz đấy 근데 내 땅이 삐질락 더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첨식을 줄 몰라 I hate this summer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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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흘리면 녹여 너무 안 붙여줘 체력이 비가 깔아 하와이 소위난 바닷물 알레르기 아쉬움대로 여름 노래 크게 틀고 웹서 엑스덕시 비터넷창 열면 더 서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